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그의 떨립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속초왕에 또 나와있습니다 속총에 났는데 오늘 날씨도 좋아서 입질이 아주 폭풍이 필요해요 던질 때마다 벌써 이수했어요 벌써 이수했고 3자를 제가 잡아야 되는데 29 잡았습니다 아 참 모자르네 오늘 물때는 구물입니다 구물 오늘이 2월 10일 월요일 현재 만조가 4시 48분 이었어요 오늘 채비는 레드펄스의 gt 30425 닐은 레드펄스의 br8030 라인은 레드펄스의 모노 2.5호입니다 2단 채비로 해서 지렁이 껴갖고 잡고 있습니다 begins 왔어 내꺼 일본에 전ravel 내꺼도 왔어 4단 채비로 해서 내꺼 보이지? 오쓰 dismissed 쿠키기 우와 있지 왔지 왔지 자막 spaghetti 잘anca기 트위치 풀린Exp 쌈귀 왔어 왔어 쁘 3자만 되기를 어 될거 같애 될거 같애 3자 될려나? 3자다! 아케! 3자다 3자 3자다 아싸 3자다 드디어 드디어 3자다 하하하하 드디어 3자다 하하하하하하 야 딱 30 될거 같다 딱 30 아 빨리와라 옆에 있네 빨리와 어 빨리와 빨리 빨리 3자다 대고 하자 이제 아니 딱 30 될거 같애 이제 될거 같애? 어 어 사이즈 괜찮네 어 괜찮네 이거 으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혹시 나 주자 대볼게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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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쌰 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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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브레이 3자 안되잖아 2구 2구 2구네 C브레이 이거 29 2구 2구 아 개짜들라 아 1cm 부족해 2구 으하하하하하 아 디브레이 1cm가 없네 야 발로 밟아서 늘려 1cm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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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볼까? 걷어봐 야 이제 걷고 있어봐 이씨 하고나서 걷고선 바로 먹자 소장님 불러서 아이씨 왔어 왔어 3자야 커 코 코 코 코 큰일 큰일 코 코 코 코 어 확인해보고선 이런 카메라 집중해드릴게요 야 이거 3자다 진짜 진짜 맞아 3자야 또 구려치는 거 아니지 또 2구 되는 거 아니니 맞어 맞어 아이씨 아이씨 진짜 지금 한 이 정도인데 아까처럼 2구처럼 아슬아슬한데 25 되겠다고요? 아 20은 넘어요 날이네 진짜요 오늘 날이네 이거 29 아니면 3자야 약간 2구 같기도 한데 애매하다 이거 이제 2구 아니면 3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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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자 3자 3시 3시 된다 된다 우와 진짜네 꼬리 꼬리 되지 오 완전 딱 주둥이 너무 튀어나왔다 30 맞지? 3.. 딱 3자다 여기 30 맞죠? 3자 맞죠? 주둥이가 너무 튀어나왔어 오빠 어 맞지? 3자 그래도 3자 맞죠? 맞지? 진정? 맞지? 3자라고 나왔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여러분 샴 자 잡았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샴 자 자 여러분 소갈비살 지금 굽고 있거든요 이렇게 구우니까 어 맛있게 저녁 먹으면서 또 입질도 볼게요 버너 이름이 뭐예요? 하는데 버너는 스노피컬 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으로 쓰려고 산 거야 왜냐하면 호수면 기름이 들어가면 아예 막혀버리는데 이게 직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도 막혔어, 호구가 이거는 삼겹시처럼 한 번에 구워져서 막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구워먹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왔어 왔어? 커 커? 찾자, 이번에는? 오, 오, 소리 때리는 거 봤어 와, 이건 뭐야? 찾자, 이 뭐야 뭐야? 이건 겁나 크다, 야 진짜? 그럼 휘 쓰는 거 봐, 이거 이러다 불편한데? 야, 근데 화면에서는 절대 흰 게 안 보인다 우와, 겁나 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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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가 나왔어! 개? 우와, 털계다! 털계, 털계, 털계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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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계 뚜껑 닫어, 뚜껑 닫어 털계, 지난번에 쌀먹어가지고 이번에 안 넣었고 1,2일 안 해 3만원짜리 아 어쩐지 크다 했어 3만원짜리 털게 이따가 술안주를 같이 먹자 겁나 갑니다 파도 뜨고 굴도 해야되지 않니? 오늘 핫도리는 날인데 진짜 우와 왔어 와 묵니다 묵니다 도다리 도다리 도도 도다리 도다리 조금 사이즈가 작네요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도다리 왔어요 도다리가 왔어요 도다리 도다리가 왔어요 20조가 안되겠다 괜찮습니다 어머니들 시리에다 물 들어올 때 노조 짜고 오케이 알았어 물 들어올 때 노조 짜 어? 지금 낚싯대 들렸어 형님 들렸어? 낚싯대 들렸어 우와 겁나 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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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들어 낚싯대가 들렸대 낚싯대가 들렸대 우와 이 낚싯대가 진짜? 우와 겁나 커 겁나 커 독단으로 치고도 되니? 겁나 크대 뭐야 형님 구셨죠 너 구라치면 송과지 내놔야 된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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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사짜 나왔어 사짜 사짜 맞어 사짜 사짜 맞어 이야 사짜는 안될거 같은데 사짜는 안될거 같은데 사짜 충만이다 와 지금 여기서 우와 사짜 되려나요 사짜 될거 같아요 사짜는 안될거 같은데 혜정님이 제발 한번 사짜 조금 안되네 안될거 같은데 아니야 올려봐 사짜 될거 같아 올려봐봐 주둥이 잘 맞춰다 저러면 봅시다 봅시다 어 아 안되네 아쉽네 야 그래도 여러분 기록 세워 38 38 기록 세웠어 기록 38 오늘 잘 나온 털게도 나왔어요 털게 또 나왔어요 털게 털게 어디있니 보여달래 털게 털게 여기 여기 털게도 있어 털게 사이즈 좋아요 18 즈 SEE 자 나 한국 의자 신부넌 contagion 승공 사짜요? 쌍거리! 위아래 위아래 쌍거리 엄청 좋아한다 쌍거리 됐다고 얘 사이즈 좋다 얘 맛있겠다 빵이 잘하면 얘 사짜 되려나? 얘가 얘가 35 아 얘가 좀 작네 얘가 좀 작네요 얘가 아까 걔랑 쌍이고 얘는 얘가 3자 얘도 3자야 3자 잘 올라오네 쌍거리 쌍거리 또 던졌습니다 또 왔어 또 왔어 미치겠다 또 왔대 또 와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고구마 3개 구워놨는데 지금 입질이 자주 와서 못 먹고 있어 입질이 지금 너무 자주 왔어 정신이 없어서 쌍거리야 야 방금 병거리도 키고 또 쌍거리고 비닐 셀터 왔다 왔어 어 왔어 사이즈 되는 거 보소 이거 큰 놈이야 큰 놈이야 들어 들어 카메라 들어 와우 사이즈 우와 36 36 도다리 와 물고기 겁나게 많은데 지금 아우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물고기 겁나는데 했든데 해 도다리 해 오늘은 조회수 했었던 거 얘는 강도다리빛 나는데 땀이 안 어울릴 거 같아 스커드 안꺼 차이 아니야 아 쟤는 문치라 맞아 문치라 그랬다 얘 문치 문치는 가잼이까 지금 해 떠먹으려고요 물고기 그 옆에 있는 살이 맛있지 어 그러니까 혜주 하시는 분들은 저쪽 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우 됐어 됐어 아우 됐어 물고기 안녕하세요 성희입니다 알피 성희님이세요 오늘 여기 근처에 계셔가지고 저희 저번에도 예전에 한 번 또 같이 칠해내면서도 혹시 그때 칠해졌거든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 잘 들리죠 먹어봐라 단맛이 꽉 탔어 맛잇 是 단맛이 꽉 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